1번 승빈 읽고 뜯 구할 수 있는 수업합니다 1번 읽고 뜯 뭐라고요? 구할 수 있는 또는 이용가능한 이용가능한 구할 수 있는 이용가능한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 flavor 맛이죠 그중에서 melt 하다시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시에 맞게 써야 맞다 해줍니다 하다시인데 어떤 식으로 쓴다든지 어떤 시인데 하다시처럼 쓴다든지 다 틀려요 돈을 지불하자 라기보다는 대값다 대값다 페이가 돈을 지불하자구요 페이백하면 대값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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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하자 그 다음에 스타메 위 밀어 계속해서 инструмент 무좌 도와줘 스타메 베트메 왼쪽 저쪽 10 4 5 лас수 옉시다 채점 1회선 후 5, 10van, 10van 1회선 뭐가 틀렸다고 얘기 제가 8번 틀렸다 8번 틀렸다 8번 틀렸다 포커스 라이브는 포커스 포커스 라이브는 포커스 라이브는 제점 8번 집중하자다 일단은 다 맞고 남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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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지금 방금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봤잖아 이중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봤는데 다 맞냐고 7번 뭐 무서워 하느니이다 오케이 7번 7번 두려워 또 7번 10번 그럼 난 뭐야 난 무서워 난 내가 무섭게 한단 말이야 내가 무서워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 이거 소커스가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소커스 ON 정확한 뜻은 뭐뭐에 집중하다 소커스 ON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하고싶을때 뭐라고 하면 되겠다 소커스 ON ME 하면 되겠죠 나에게 집중하세요 계속해서 다음 우리만들 영어로 갑니다 그러면 주민이부터 1번 스펠링 불러주세요 뭐 그래서 스펠링 빨리 빨리 애베리 랄리 에이 스펠링 이거 시리아 시리아 비 에이 아 고리 비 비 엘 지 발음을 해주고 나서 스페인 불러주세요 O, A, R, E, G, L, U, A, R, B, A, S, O, C 맞아요? 두 군대로 맞아요? 네 알파면 몰라요? D, A, K, E, A, B, R, E, A, K, E 맞아요? 흔들어 오케이,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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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에서 DL D I L L 오케이, 채점 예 이 말에 이거 뭔대로 아, 잘할거지 아, 잘할거지 2 5 3 4 5 2 2 2 2 2 2 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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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9 6 6 6 6 7 7 7 7 8 8 9 9 10 9 9 9 9 10 12 12 12 11 12 12 12 12 12 12 12 12 12 13 14 12 12 12 12 12 12 12 12 13 13 13 14 14 14 14 15 15 15 15 15 15 15 15 그 다음에 various 이렇게 놔두면 되겠지? 그 다음에 바로 스펠링 연습 좀 하세요 어? 또 강아지들아 그 다음에 알맞게 해라 30분마다가 뭐해요? 30분마다 30분마다 10분마다 기다린다 굴러올때까지 히어라이브 그러니까 웨이트 오케이 히어라이브 에디스는 도착하다겠지요 네 일단 오케이 이 다음에 1번 지민 2번도 읽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진화 여기에 팁에 뜻한거야 If you want to focus better, I can give you a tip 팁 뭐 드시죠? If you want to focus better, I can give you a tip 팁 뭐 드세요? 돈? OK 여기 맨 밑에 약간 저원이고 밑에 약간 저원이고 밑에 이건 몰라서? 팁은 그 원이나 전진을 줄 수 있어요 돈을 주다죠 이건 그러니까 팁인데 팁이 똑같이 생겼는데 어떨 때는 충고, 좋은이고 어떨 때는 팁을 주다 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위에 거는 If you want to focus better, 만약 네가 더 집중을 잘하고 싶다면 I can give you,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무엇을 줄 수 있다 한가지? 충고를 해줄 수 있다 네가 만약에 더 잘 집중하고 싶으면 내가 너한테 한마디 충고를 해줄 수가 있어 We have to tip some waiters 우리는 어떤 웨이터들에게 팁을 줘야만 한다 그들의 서비스 너 때문에? 그들의 서비스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은 You may be able to focus on your work better 그래서 focus on your work better 했으니까 준비가 포커스 on의 뜻이 뭐예요? 에 집중하다 그러니까 You may be able to focus on 그러면 합쳐서 되게 하다시가 필요하니까 너는 집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랑 뭐 추측과 능력을 섞었죠 추측과 능력을 섞으니까 해석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You may be able to focus on 집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조동사 파트 하면서 may be able to may Be able to 모른다 똑같지만 Can Can 할 수 없다 라는 조동사 한 장 two 도통사 두개대와 연달아 쓸 수 없기 때문에 May be able to focus on your work better You must Drink You must drink Your must drink must is 마셔야 마셔야 맞다 이것은 을 무엇을 마셔야 물 어떻게 On a regular basis 다음은 뜻풀이에 해당되는 장면을 보기에 골랐어 라 그래서 소프트 무빙 파트 인사이드 유어 마우트 인데요 소프트 무빙 파트가 무엇일까 부드러운 움직이는 부분 소프트 어떤 그대로 움직이는 부분 부드러운 움직이는 부분 인사이드 유어 마우트는 네 입 안에 네 입 속에 이런 통구이 좋아 그 다음에 고가각기 란 데시다 아니구요 뭐하는 데시다 완벽한 문장을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이란 말은 누가 뭐뭐 한다 그 뒤에 누가 뭐뭐 한다가 왔는데 이렇게 합쳐지면 누가 뭐뭐 한다라 는 것 만드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인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는 것을 뭐하다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여기 오프리기 감탄이 보죠 기대하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기대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는 신빈아 able to find 뭐야 찾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러면 able to buy 네 여기 able to만 생각했죠 able to buy 찾을 수 있는 그럼 able to find something or able to buy something 한번 보세요 찾을 수 있고 또는 살 수 있는 뭔가를 찾을 수 있거나 또는 살 수 있으면 걔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영어로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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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뭐길래 이용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단 얘기 찾을 수 있단 얘기 이용할 수 있단 얘기 사고나 할 수 있단 얘기 예 그 다음에 in a foreign country에서 지민아 포린이 뭐지 돌아오다 돌아오다 return 포린이 뭐지 포린이 뭐지 외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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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ry는 뭐죠 나라 나라 외국 나라니까 인 붙었으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일본 외국을 나라 그렇죠 어디에서죠 그러니까 답은 뭐죠 abroad abroad 해외에서 해외로 어디로 해외로 그렇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알맞은 골랐어라 승진아 일본은 다 읽어볼까 자동을 골라 읽어주세요 다 읽어볼까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지민 오케이 계속해서 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잘 모르는가 오케이 이제 계속 4번 If you don't pay the money you may lose your friends 오케이 여섯진 You may not be able to focus 2번 진 You must follow your friends You must follow your friends 오케이 세 점 다 왔어 다 왔어 일본은 매일 라이크다 다 사실 좀 1번은 They like 다 ok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The baby they like 아이스크림 해야되겠죠 왜 they like summer 왜 they like summer 왜 매일 라엑스 하면 왜 안되까? 매일 라엑스 저 매일이 암망 빌어봤자 만약에 남자라면 희 여자라면 그쵸 희나 시가 하는거니까 당연히 이름이 틀렸네 S 붙여야지 매일 라엑스지 그치 승빈아 그치 틀렸어요 이름 고치세요 빨리 진짜 겠냐 뭐 당연히 더 베이비 매일 라이크 아이스크림으로 뜻은 뭐예요 그 아기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할지도 모른다 그쵸 추측에 뭐라그래 추측에 뭐라그래 그쵸 그러면 승빈아 등호가 뒤에는 등호가 뒤에는 등호가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세 복수용입니까 아니요 그 그 그 동사의 원형 희나 시 어쩌고 저쩌고 뭐 다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희가 오든 시가 오든 나이가 오든 위가 오든 대이가 오든 동사의 원형 오면 조 동사가 와서 뜻이 어려워지는 대신에 동사의 S 쓰거나 동사의 과거형 쓰거나 이런것도 필요 없죠 동사 원형이라고 오케이 2번 그녀의 그녀의 남자 형제들은 차를 빼야만 한다죠 그러면 해수투가 안되고 해수투 해야되는 이유 어느게 해수투가 서동사나 해수투가 서동사는데 해수투가 서동사 그럼 해수투는 서동사가 아닌가 해수투가 해야만 한다고 해수투가 서동사 왜 have to 써야되요? For brothers For brothers To have to 안 만기려봤던 뭐야 이거 They have to They have to 그래서 have to 알겠습니다 My brothers have to lose weight 저 동사 뒤엔 동사 운영이라고요 My brothers For brothers They have to 그 다음에 Maybe a good way of showing thanks Keep doing 고마운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가장은 아니고 좋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피어습이다 피어습이다 내가 먼저 물어볼거야 왜 니가 먼저 물어봐 왜 maybe가 안되고 메이비 해야되요 왜 메이비 해야되요 이런 단어는 없죠 단어 단어 자체가 있죠 진짜요 메이비란 단어가 있죠 메이비가 뜻이 뭐에요 아마도 어쩌면 아 이게 왜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이런 단어는 있구요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러면 뭐 팁 주는 것은 아마도 쇼잉 땡스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얘도 될 것 같은데 답도 두 개죠 아니에요 왜 안되는데 왜 안되요 아마도 여기에 무슨 시가 와야될 자리야 여기에 무슨 시가 와야될 자리야 몇초 하다 시가 와야될 자리죠 그러면 아마도 어쩌면 이건 무슨 시야 아니 무슨 시야 어떤 시 이거 어쩌시지 아 맞습니까 맞습니까 왜 아마도 어쩌면이 왜 어쩌시냐 모르겠으면 얘를 이런 말을 넣어가지고 말을 만들어 보는데 아마도 내일은 비가 내릴지도 몰라 어찌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고 아마 내릴지도 모른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시에요 그렇습니까 하나씩 와야될 자리에 어쩌시 써놨습니까 틀린거구요 자 요거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선생님들이 요거랑 요거랑 띄어쓰기 끝 이런 생각하는 애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이거는 이거랑 같은게 아니야 이거는 may라는 조동사 뒤에 뭐가 온거야 조동사 원형이 온거야 비동사의 원형 그래서 tipping may be a good way 그래서 tip 주는 것은 아마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라는 뜻을 만들고 있죠 뜻은 그러니까 이거의 뜻이랑 이거의 뜻이랑 비슷해 보이니까 막 이거나 저거나 이거 쓰든 저거 쓰든 상관없지 않나 하는데 얘는 하다시 와 와야될잖아요 왜냐면 얘가 없으면 만약에 얘가 오고 maybe 얘가 오고 얘가 안오면 여기다 원칙을 찍을 수가 없어 왜 문장이 아닙니까 문장에는 뭐가 있어야 돼 동사가 있어줘야 돼 하다시가 있어야 돼 문장이란 문장의 기본은 뭐 동사야 동사 그러면 그러면 if you don't pay back the money you may lose your friend 하고 있는데요 왜 have to가 안되고 진이 차례인가 왜 have to가 안되고 왜 may인가요 if you don't pay back the money 만약 네가 돈을 대갚지 안한다면 you have to lose your friend 그쵸 넌 친구를 잃어버려야만 한다는 뜻이니까 말이 안되서 안되는거죠 문법적으로 안되는게 아니고 뭐가 안된다 내용이 안오르는거죠 이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may be not able to focus 이건 왜 안내리십니다 단어가 이상해집니다 단어가 왜 이상해집니다 단어가 왜 이상해집니다 아 그 able to가 하나의 단어 있는데 그건 사이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춤출 수 있다 i am able to dance i am able to dance 난 춤출 수 없다 i am able to dance i am able to dance i am able to dance B는 쓸 필요가 없죠 여기 B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우리다가 낮 들어갈 수 있는거 같은데 압나 까지 압나 오케이 왜 얘는 안되고 왜 얘지 또 B동사 뒤에 B동사 뒤에 B동사 뒤에 난 건물 B동사 뒤에 난 건물 난 수영할 수 있다 난 수영할 수 없다 난 수영할 수 없다 그래서 조동사 있을 때 낫 집어넣으면 낫은 어디로 가야돼 조동사 뒤에 그니까 메인 낫이 돼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왜 안되는거에요 그렇습니까 그 밑에거는 have not to 그 다음에 칼리락이네요 그들은 지금 해외여행중인지도 몰라 누구는 언제 어디에서 해외에서 뭐하고 있는중인지도 모른다 돌아다니고 있는중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들이 자 이런거 좀 어렵죠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뭘 넣은거야 이거 돌아다니는 중이다 라는 말하고 다르죠 돌아다니는 중이다 그냥 누가 뭐 한다는 얘기고 할지도 모른다 추측하고 싶으니까 뭐가 필요한 문장 그렇죠 조동사 메이가 필요한 문장이고요 그러면 그들은 돌아다니고 있는중이다 는 이거죠 그들은 돌아다니고 있는중입니다 they are traveling 내가 필요한건 여기다가 추측을 추측의 의미를 주고 싶으니까 여기다 뭘 쓸 수 밖에 없고 메이를 쓸 수 밖에 없고 메이는 동사 앞으로 가죠 메이를 집어넣을 위치는 여기죠 메이를 쓰는 순간 무슨일이나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운영 그러니깐 they may be traveling 그들은 돌아다니고 있는중일지도 몰라 그들은 돌아다니고 있는중일지도 몰라 그 다음에 when 하고 where 가 남았는데 누가 이겨요 남아있는 초목은 when 하고 나는 where 남았잖아 they may be traveling where 가 이기죠 they may be traveling where abroad when now they may be traveling abroad 그치 집이나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손님들은 주모분들에게 돈을 좀 주어야만 한다 누가 누구한테 무엇을 약간의 돈을 그렇죠 돈을 좀 약간의 돈이죠 이게 뭐한다 준다 준다가 아니고 주어야 한다니까 이거 하다시 더하기 하다시에다가 뭐지 오는거야 조동사 집어넣은거죠 조동사가 있는 하다시죠 그러면 주어야 한다는건 추측이야 능력이야 아니면 허락이야 의무야 그렇죠 의무를 표현할 수 있을때 여러분 3개 배웠어요 뭐 배웠죠 그렇죠 일단 제일 만만한 must 또 should 또 have to 또는 has to 이렇게 조금 보니까 음 이거 이거 쓰란 얘기이네 그렇죠 이거 쓰란 말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카 다 틀렸는데요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이거 가만 보면 A에게 B를 주다 아니야 이거 A에게 B를 주다 어 일단 그러면 A에게 B를 주다 내가 기본 형태 외우라고 했죠 구조 A에게 B를 주다가 뭐였어 Give A B였죠 Give A B 하면 A에게 B를 주다 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손님들은 줘야만 한다 종업원들에게 약간의 돈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손님들은 줘야만 합니다 Customers Have to Give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보면 되겠죠 What Waiters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보면 되겠죠 What Some Some money 그래서 Customers Have to give Waiters Some money 내가 Give A B 안 가르쳐줬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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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는 뭐가 하나 필요해? 이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더라 그래서 리드 방식대로 하고 싶으면 customers have to give some money to waiters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 그 다음 또 칼질하기 너는 너의 공부에서 잘 집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무엇을 공부를 어떻게 뭐하나 집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나씩 물리하게 길네 그리고 이거 가만 보니까 이런 말이 있으니까 뭐고? 추측이고 이런 말이 있으니까 능력인거죠 추측과 능력을 한꺼번에 표현하고 싶죠 그러면 추측은 may이고 능력은 뭔데? k인데 may can 했을 수 없으니까 이거 뭐 쓰면 된단 말이야 may be able to may be able to 그래서 너는 집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가 you may be able to focus on your work better 많이 했던거지 may be able to focus on your work better 그냥 계속해서 너는 휴식을 취해야만 안나 그렇지않는다면 여기 여기서 누구는 네 이렇게 뭐해야만 한가 휴식을 취해야만 한가 휴식을 취해야만 한가 이거 보면 하다시 덩어리인데요 여기 뭐가 보여 왜한가 의무가 보이든 의무 누가 그렇지않는다면 누구는 나는 너는 어떤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 피곤한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 이거 화장실 덩어리인데 뭐가 들어 있어 추측이 들어 있죠 그러니까 may be able to 써야되겠죠 그게 그러니까 일단 너는 휴식을 취해야만 한다부터 만들면 휴식 취하다가 뭐니까 take a break 너는 휴식을 취해야만 한다 너는 휴식을 취할지도 모른다 안그러면 너는 피곤해져야만 한다 하하하하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좋네 그러면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해석은 거의 다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5번의 정확한 해석은 5번의 정확한 해석은 여기에 생략된 말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if you don't take a break you may become too tired and not be able to focus 이거 수업할때 and하고 not be able to 사이에 뭐가 힘들 때 써있어 if you don't take a break you may become too tired and not be able to you may 하시면서 you may not be able to focus 만약 네가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너는 뭐 할지도 모르고 너무 피곤해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할지도 모른다 집중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여기에다가 너 추측의 의미를 넣어서 해석해주는게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왜 누가 해주고 이상하셨어 4번을 빨리 고백해 저요 그래 그래서 해석 다시 해봐 룩소가 뭐야 룩 아니 참 룩 you must not look이 뭐야 you must not look o doesn't know I just don't think so 너는 봐서는 안된다 but you must not and you are not 금지죠 금지 넌 봐서는 안된다 어찌 너무 오랫동안 넌 너무 오래보면 안되 be able Boom 이번에는 추측이지 추측 넌 Dieu 그들이 뭐 할지도 모른다 겁먹을지도 모른다 아 아 오케이 이렇게 면서 시간이 다 되겠네 오케이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